아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공내나루 다누리 센터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앞에 모집한게 붙여 나왔네요 12월 11일부터 라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하고 있구요 여기 복내동인 것 같습니다 복내루 다누리 센터 모집입니다 모집광고입니다 동네 다누리 센터 모집광고 관심 계시는 분은 전화번호도 안나오고 있고 그런데 전화번호는 안나옵니다 둘러봐도 전화번호가 안나옵니다 이것으로 영상촬영을 마치겠습니다